인천지금은 오늘 열린 결심 공판에서 7년 전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안매장에 살해한 엄마 44살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이 사건이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이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안이라며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아이를 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A씨는 2016년 8월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태어난 지 일주일 되지 않은 딸을 안매장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